한글자막 by 한효정 조총히 찾을 수 없는 바람을 펴고 그날을 치며 살짝 여우고 오소서 오소소니몬니몬니몬이시여 소바람 오스그대로 불쌍기마요 고기발라 사자여 오스오개소 낮은 눈에 머리를 감고 당진 머리를 감히고 이미 오시는 기몰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 말이 아쉽다면 오소소니몬니몬니몬이시여 술 한 년도 하시고 아이고 술 한 년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예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분위기도 더러워 죽겠네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두 곡입니다 구희은 선배님의 나무꾼 박상찬 선배님의 한구의 남자 노래 두 곡 가지고 신나게 장구치면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시면 신나시는 만큼 박수도 쳐주시고 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제가 생각보다 성질이 더러워요 아이고 나 괜찮은 것 같아 나 되도록 하지? 감사할 것 같아 자 나무꾼 한구의 남자 한구의 남자 나무꾼 두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박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ộ 네? 예indust 생일을 예전념 네? 예언서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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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주로 고정되니 아쉽지 않지 내가 한시말 나와있어 잘못된 film, 알 수 있어 새해 날 남들 새해 날 남들 내 꿈이 날 남들끼리 멋지게 입어서 내 꿈에 온난 안심 후회가 여전히 고마워 말해드리는 안심의 양심의 사랑에 머물러 말해드리는 안심 엎뚱치고 안 넘겨 매번 천만 걷힐 수 있어라 한번도 사라져 있는 안심 엎뚱치고 안 넘겨 인사의 욕과 맨날 시장에 엎뚱치고 안 넘겨 엎뚱치고 안 넘겨 당신의 손을 맺으려는 고마다 당신의 꿈에 안겨주시오 나무궁 한국의 남자 한국의 남자 아 근데 아까 전부터 여기는 왜 그러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이번엔 아 이번엔 이쁘다고 표현 좀 해주세요 여기 딱 내 테이블을 보면 답답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박수 많이 주시면서 한국의 남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는 이는 이의만 이는 이는 이런 한장수 헛둘을 담고 중장수의 끈을 타라 웃지마 남짓게 슬픈 웃지마 첫사람이 웃지마 한국의 남짓게 한국의 남짓게 하나가 사랑이 이랬한다 한국의 남짓게 한국의 남짓게 한국의 남짓게 남짓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해 안무의 낙지 안무의 낙지 사랑해 성격도 한글한 사랑해 주주주주주주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돈이 많나봐요 이렇게 다 봉투를 저기 주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봉투를 좀 이런 거 주지 말고 박수나 치고 반응 좀 해보세요. 아침 초기에 한 잔 드셨나봐요. 이제 분위기를 달아오라는 거니까. 메들리로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무조건 자오가 메들리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박수 치라고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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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옥차옥 저기였어요 이 사계에 날 깨서 멀리 멀리 날 봤어요 차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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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못길 살아요 차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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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으로 사는 거 처음으로 내 영주의 옛날 내가 없었나 찾아 못 간다 내가 처음으로 차옥가 차옥가 내 영주의 옛날 내가 없었나 찾아 못 간다 내 처음으로 차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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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Así 아무거나 감사합니다.